요거 된장 새로 뜬거에요. 됐죠? 아 여기 있네. 된장이 안에 있는거 보고 냄새 맡고 들어오거든. 가져가고 가져가고. 네.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이거 설치하러 나가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아 처음이세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잡히지. 진짜요? 잡히는 게 잡히는데 양이 문제에요. 양이요? 잡아봅시다. 네. 이거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버지는 이거 많이 잡아보셨어요? 몇 번 해봐. 몇 번이요? 몇 번. 물이 그래도 꽤 있네요? 네. 하늘 깊으니까 물이 많지. 많잖아 이봐. 고기가 많네. 많아요? 엄청 많다. 여기 붙잡아. 여기. 많지 그지? 여기 많잖아. 여기가 많이 밖에서 주문 가자. 많지 그지? 저 그렇게 조그만거 잡는거에요? 저 조그만거 잡는거에요. 크고 아냐? 하하하하하. 좀 더. 좀 더. 3분수에서 세야되니까 3분의 1만큼씩 하려고.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이요? 3분의 1만큼이요? 3분의 1만큼이요? 다 단순이지 뭐. 아 이거 남겨가는게 아니니까. 그래. 옆에 묻히면 안된다 이. 아 옆에 묻히면 안된다 이. 고기 안으로 밖에 묻히면 밖에 고기가 뭐니까. 아버지. 네. 이거는 뜯겨나갔는데요? 오 마이 갓. 이거를. 네. 어떻게 만들죠? 여기 있네. 이런 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 천만 있으면 잘라가지고. 아버지. 가르쳐준다.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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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지. 양말 입으시네. 어머니한테 혼나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안그러니까. 잊어버렸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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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조그만 아이디어네. 근데 양말로 잡은 고기 먹어도 돼요? 양말로? 네. 아유. 물이 눕힌다구요. 아유. 물이 눕힌다구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될거 같아요. 할머니인데? 에이. 양말로 잡았다 그러면. 양말로 이용해서 잡는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나도 그치 그치 알테네. 완벽한데요 이거. 근데 아버지. 좀 보기는 좀 안좋네요. 보기에? 만약에 양말이 없었으면요. 네. 펜트라도 벗으려고 그랬어요. 펜트라도? 벗으니까요. 네. 낫잖아요. 그렇지. 드라자로. 드라자로.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정말 다 벗고 있다가. 처음에는 비가 다른던czy snob nãohält Hope amo, 아유 꽤 깊은거 같은데. 군무관 créer 용감에 추천받고 맞ınt campaign div1, 아유. 소서광. 안 되고 있어. 다 짜 띄고 있어. 벌써 들어가요? 네, 들어가 보이iser. 오오 몰려들어요. 네? 몰려들기 become... 당연하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동네 잔치 바로 저 잔치. 다 보이고 있어요. 얼마나 잡을까요? 거기 시만린가 아이가? 여기가 봐가지고. 이거 자연스럽게 소리잖아. 하하하하하 이거 모자른 거 아니에요?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아, 고통이 맞아요. 그릇 너무 걱정을 하나. 네, 너무 많이 잡혔을까 봐. 그릇도 없죠, 그죠? 그릇은 너무 큰 기세 이상이 있잖아. 아, 거기래요? 어, 어. 저건데 봐라. 정말 심한 거 같은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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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굉장히, 굉장히. 저끼든가 해라. 어, 있다 있다 있다. 어, 너희밖에 안되냐? 되게 소중하네. 큰 것도 없네. 다 잖아요. 10만원 받았어, 10만원 받았어. 몇 마리야? 몇 마리야? 12마리? 12마리? 12마리, 오케이. 아까 말들난데, 그릇이야? 기대가 제일 큰데, 우리는? 이거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제일 집중 성향 보이들. 개봉 박주. 아아, 기대가 많이 된다. 아,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